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또 두루치기 먹어왔습니다. 두루치기 잘 먹지요. 다음에 다른데 제가 먹시겠습니다. 너무 자주, 자주 노릇이. 두루치기가 너무 잘 나오지. 두루치기 잘 먹지요. 밥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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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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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 그래가지고 나도 도용은 보다, 흐뭇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어는 생긴, 아, 용어는 생긴, 아, 저기, 용어는 생긴 많다 그래가지고, 오늘 이렇게, 막, 말을 좋아해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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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었어, 막 두근차게, 맛이 끝내줍니다, 안 나? 고춧가루 이것도 갓도림네 드세요 골고루 그래서 나의 김태미 예전에 김태미 찍어먹어 국날미 고춧가루 국날미 국날미 suburbs 가뭄 간장 이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ㅠㅠ 고맙습니다 meu 줄이 한 번 먹어봤습니다 날이 날아가서 나는 검은색을 안 먹어 절대 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. 랍스터 유스팸 마코맛 스크롤 양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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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ㅎ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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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